자 꽃 사세요 꽃을 사시요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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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으로 건너 오늘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봅니다 아니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판매하러 아이들 꽃 많이 피고 입장 짱짱하고 얼굴 이쁘고 날씬한 애들 아니 뚱뚱한 애들 일단 내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서 이제 이쁜 사진 많이 올려드릴게요 덤지된 즐거움도 있고 푸르포루도 있고 추파춥스도 있고 자이오세 지젤 2516 자 봅시다 가을보루스 볼로포리스 발로르 기타 등등 자 이제 구석구석 다 훑어볼게요 이따 볼게요 꽃 사세요 꽃을 사시요 아 여기다 놓으니까 안되겠어 벌이 막 와 저런 것들이 와 안돼요 아래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름표도 달고 번호도 매기고 가격도 일단 일부에서는 3만원 지금 고급종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다 대품이라서 3만원이든 2만원이든 만원이든 좀 다들 예쁜 거라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각설하고 우리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어떤 거를 파는지 궁금하시죠 자 두둥 영광스럽게도 DS2343 볼 가운입니다 저 이거 딱 두개밖에 없는데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거 사진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에서는 3만원 대품 DS 대품을 소개할게요 1번 볼 가운이에요 자 2번은 짜잔 요렇게 큰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은 엄청 꽃이 이쁘고 커요 흰색에 이런 보라색 꽃이 피고 입장은 짱짱합니다 근데 포세이돈의 단점은 입이 이렇게 휘어요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포세이돈 다 전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휘는 게 있어서 좀 오피 놀러줘요 오 포세이돈 이분이 꽃이 다 떨어졌네요 갈 때가 됐나 봐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자 여기 있어 잠깐 자 2번 포세이돈이에요 사이즈를 이렇게 피면 이게 저기일 것 같아서 제가 사이즈는 못 지겠어요 아무튼 2번 포세이돈 이거 10호분에 입고 분업했고 오 입장 짱짱하고 꽃대 좋고 꽃 여기 보이시죠 새로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3만원이라니 이거 제가 작년 딱 이만째 20만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자 두둥 각살하고 시끄럽소 빨리 말하십시오 이거 3번입니다 전화 주시는 순서대로 이거 뭐야 이거 띄고 전화 주시는 순서대로 제가 1번 2번 3번 빠르게 쯤 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4번 4번도 역시 포세이돈 아까 꽃떨어지네 얘는 포기가 많아요 작은 거지만 포기가 여기 있고 여기 속에서 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입장 좋고 좀 작아도 2번만큼은 못해도 얘는 포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포세이돈 4번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부터는 블랙스완 이에요 블랙스완에 육종가는 댐 러시아 사람인데요 댐 블랙스완 댐도 많고 바트도 많아요 5번 블랙스완 포기도 많고 올라오는 꽃대도 여기는 지금 얘가 수정이 돼서 일부러 제가 안 잘랐어요 허시방도 있고 그냥 슬방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또 시 채취해가지고 파종해 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잘라고 두었습니다 허시방도 있고 꼬인 거는 요거 안 잡히네 꼬인 거는 시방이 맺혔어요 그래서 안 잘랐습니다 블랙스완 엄청 이쁩니다 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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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 오 여기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입장은 제가 하나 잘라서 아마 삽목했나 봐요 그리고 또 블랙스완 7번 7번 블랙스완 얘는 아주 좋습니다 포기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입장도 좋고 꽃대도 꽃이 많이 폈다 졌네요 좋습니다 7번까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번 얘는 뭘까요 아프로디테 얼마나 예쁘면 아프로디테요 뒤로디테 해야지 아프로디테 입장 좋고 폭이 좋습니다 폭이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포기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작년에 포기나면 했다가 망 쪼들었습니다 여름에는 5월달 2월에는 지금 이거 이대로 키우시고 제가 분오타 했고 방제했고 영양 다 줬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카시오페아 아프로디테 8번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보라색 꽃과 이 가장자리 저기 색이 그린색이 마치 금테를 누른 것처럼 카시오페 아니 카시오페 아프로디테는 제가 사진 다시 올릴게요 여기까지 8번 이었습니다 자 9번은 어디 있어요 9번은 화이트 골드입니다 화이트 골드 와우 빠졌어요 자 10번부터 다시 갈게요 10번은 화이트 골드 DS7956 와우 와우 이쁩니다 와우 원더풀합니다 잘 키웠죠? 어? 꽃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꽃이 질 때가 됐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구독을 안 해주셔서 제가 3천명 되면 이벤트 하려다가 지금 기다리다가 꽃이 피고 지금 뭐... 지금 피나 그때 피나 지가 살만하는 게 꽃 폈겠죠? 자 이렇게 10번 화이트 골드 796번 이게 10번이구요 아 9번도 있습니다 9번 아까 소개하다가 비디오가 짤렸어요 짤렸어 아 여기 얘는 포기가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여기 이쪽 부분에서 포기 나눔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래된 잎 상한 잎은 제가 잘라 드릴게요 와우 꽃 봐요 꽃 봐요 꽃 봐요 꽃 보세요 꽃 보세요 자 이게 9번 아까 저게 화이트 골드 1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DS2422 플랫향으로 이게 꽃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이 피면 이뻐요 제가 사진은 옆에 다시 올려 드릴게요 포기 좋구요 입장 좋구요 꽃 셋은 많이 올라오구요 오 이쁘다 그리고 11번 2422 그리고 잠깐요 11번이구나 11번 2422 12번도 2422입니다 잠깐 봅시다 12번도 2422 다들 싱싱한 첫 입장이란 거 보이시죠? 이거 잘라주면 꽃대가 다 많이 꽃대라네 입장이 더 커지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깝잖아요 저는 너무 비싸게 드렸던 구대의 적이라서 쉽게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것들도 잘라서 삽목 한번 해보세요 5월달 5월 초 이후에는 삽목하면 다 거의 다 실패하고 성공할 확률이 조금 많이 줄어들죠? 얘도 DS2422 이것도 꽃 다시 사진 옆에 올려 드릴게요 12번이었습니다 12번 DS2422 13번 제오스 자이오세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DS 나를 가미 나를 가미래 얘는 이빨이가 잘렸네 꺾였네 이사 오다가 사진 찍고 허니라고 꺾였나봐요 이거 원하시는 분 입장 그대로 띄워서 보낼게요 빠르게 찜해주세요 얼마나 크냐고요? 이거 10호분이거든요 10호 흰색 슬립분 보이시죠? 밑장 한번 재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이 잔은 제가 바느질 할 때 일단 시접 자라서 오! 저기서부터 거의 30cm 가까운데요 저기 안쪽에서부터 잠깐 재볼게요 오! 오! 자태야 30cm는 조금 굴하고 28cm, 27cm 정도 되네요 자 이거가 사이즈를 가늠하시겠죠? 뭐든지 조심해야 돼 언제 입이 잘릴지 몰라서 디에스 자이오세 제오스 제오스는 아닙니다 제오스는 헤라의 남편이에요 바람둥이 제오스 얘는 자이오세 이아나 칠하나 자이오세 1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을 찾아주세요 잠깐 14번 찾았습니다 자이오세 얘도 자이오세 얘는 먼저 길어서 저한테 아마 눈에 띄어서 제가 삽목했나봐요 그래도 새로 나오는 입장 좋고 자 꽃대 새로 나와서 지금 피고 있고 꽃대 하나에 3개는 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저기 증거 하나 이것도 10호분이고요 제가 분업 다 했고 상태 좋습니다 이게 14번 자 15번을 찾아주세요 15번을 찾으세요 와우 15번 너무 예쁘네요 꺼내다가 꺼내다가 잘못될까봐서 얘는 1938 1938 1938 15번 짜잔 너무 예쁩니다 1938 DS1938 지금 이거 완전 예쁜데 조금 핀지가 좀 됐고 배꼽도 있고 상태도 좋고 입장도 넓어서 제 눈에 띄었나 봐요 잘린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조금 더 어 이 속에 다시 꽃도 올라오고 있어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 빤딱빤딱 합니다 우리 집 애들 정상적으로 큰 애들은 빤딱빤딱 하죠 빤딱빤딱 잠시 DS1938 빤딱빤딱 15번이었어요 자 16번 16번 나와라 뚝딱 얘는 마트 레드 대리석이라고 해요 화려하죠 말 그대로 대리석처럼 마블이 있어요 레드 마블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레드 마블 국산말로는 레드 대리석 붉은 대리석 자 붉은 대리석 16번입니다 레드 대리석은 바트 육종가가 바트예요 바트 뭐의 약자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바트래요 자 10 여기 레드 대리석 16번 17번 오 17번 진짜 이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얘 제 블로그에 제가 소개했었는데 얘는 향도 나요 음 음 지금도 향 좋습니다 17번 1934 밑에 지금 꽃 2개 3개 올라오고 있고 올라왔고 또 저기 꽃에 있고 여기도 새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게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같이 3만원에 쏩니다 17번 1934였어요 자 17번 18번 갈게요 우리 달탄양 제가 또 불러보겠잖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자꾸 건들고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달탄양 3만원짜리라고 믿어주지 마세요 달탄양 꽃 이쁩니다 자 이제 꽃이 질 때가 됐고 아까 오다가 이 꽃대가 확 꺾였어요 달탄양은 DS1474 14천리에요 14천리 1474 달탄양 제가 포르포르하고 비교를 했었던 거고 자 밑에 이렇게 꽃대에서 새로 꽃대 올라오고 있고 그 전에 꽃이 몇 개 피웠던 것 같아요 얘는 시방 허시방입니다 잘라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달탄양 달탄양 구하기 힘들죠 자 우리 대망의 대망의 DS1455 포르포르 일명 모피모피 영어로 포르포르 디미트리스의 그 남바로는 1455입니다 꽃을 보여줄게요 꽃을 포르포르 하죠 포르포르 이거 엄청 입장 좋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같은 전빵 전빵 여름 기념으로 이거 19번이었습니다 전빵 여름 기념으로 기름이 아니고 기념으로 포르포르 자 제가 쏩니다 입장 자 제 손바닥 제 손바닥만 합니다 가져가셔서 입장 잘라서 빨리빨리 거시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거시기가 뭐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야 됩니다 거시기란 것은 산목을 하라는 얘기죠 19번 자 포르포르였습니다 자 20번을 찾아주세요 20번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오메오메오메오메 너는 누구냐 워우 예 엔젤키스예요 무거워서 둘 수도 없네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아서 꽃은 대풍으로 키워야 된다 왜냐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그리고 지네들이 힘 받아서 킹 받아서 열받아서가 아니고 힘 받아서 힘 받아서 꽃대 많이 올라오고 엔젤키스도 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3만원에 어휴 택도 씁니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엔젤키스 엄청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이렇게 엔젤키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진하게 폈다가 색깔이 조금 연해집니다 러브는 이 색깔이 처음에 필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데 점점점 피우면서 진하면서 색안이 지르면 지는 순간에 꽃이 지어가면서 꽃이 져가면서 산후색으로 변해요 그게 다르고 엔젤키스 향보다 러브의 향이 더 좋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엄청 엄청 이런거 3만원 이거 포기 나중에 좀 가을쯤에 다 키우시다가 포기 나눔 한번 하세요 이게 20번 20번 자 여기 20번 여기 딱 보이시죠 20번 자 그 다음에 또 21번도 엔젤키스입니다 오 얘도 완전히 완전히 막 빤딱빤딱 합니다 빤딱빤딱 기름칠 안 했어요 저 기름칠 안 합니다 꽃에 기름칠을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제 거 어떤 사람 보고 뭘 먹여가지고 이렇게 빤딱빤딱 하냐고 저 물만 먹입니다 원래 흙에다가 양분 방제 다 하고 그리고 꽃에는 기름칠 안 해요 빤딱빤딱 21번 엔젤키스였습니다 자 23번 찾으러 갈게요 21번 아까 엔젤키스 자 블랙스완 이쪽으로 가보고 자 22번은 금지된 즐거움 짜잔 금지된 즐거움 제오스 아프로디테 카시오페아 다 블레테형이죠 잠깐 잠깐 야 나와라 이러다 보니까 부서진다니까 자 22번 제오스 자이오세 제오스 아니에요 아까 아 아 22번은 이사이로 이사이로 금지된 즐거움 이사이로 금지된 즐거움 제오스랑 그런거 말하다가도 어문데로 세고 오 22번 금지된 즐거움 꽃 때 좋고 지금 꽃이 얘는 쭉쭉쭉 쭉쭉 빵빵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비교를 안 하면 꽃이 색깔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헷갈리는데 이건 제오스하고 금지된 즐거움하고 조금 달라요 금지된 즐거움은 이게 플랫의 가장자리에 저기 꽃들이 에잇 꽃들이 그 꽃의 플랫의 넓이가 조금 좁고 자이오세는 조금 더 진하고 넓습니다 꽃이 이렇게 동시에 피면 이렇게 보이시죠 비교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아니면 그게 그건가 제오스든 자이오세든 금지된 즐거움이든 좋습니다 얘 입장 반닥 반닥 기름칠 안 했다니까요 얘도 길이가 한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제로 한번 재 볼게요 자 넓은 잎 넓은 좀 작은 잎은 20 20 20 몇이냐 23 22 자 또 더 넓은 거는 또 긴 거는 20 22 23 24 25 25cm 에이 에이 이렇게 져야 되네 이렇게 아무튼 22번 금지된 즐거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잠깐 23번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구요 GM 병아리 GM 시리즈 꽃들이 좀 예쁘죠 근데 비싸요 육종가들이 자기 퀄리티대로 해서 조금 비싸게 받기도 하고 꽃이 이쁘면 비싸고 신제품일수록 프릴도 많고 꽃이 화양이 크고 그러면 좀 비싸답니다 이거는 GM 병아리 병아리도 꽃 다시 올라줄게요 제 꽃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와르르 펴야 이쁜데 23번 GM 병아리 이었습니다 그리고 25번 자 25번은 너는 왜 이렇게 크냐 류사 반루사네요 반루사 엄청 와다다다 피고요 얘는 지금 꽃이 꽃이 지고 있고 새로운 꽃대 올라오고 오 여기 새순 다시 올라오면서 저 안에 꽃대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입작이 빤딱빤딱 좋고요 빤딱빤딱 기름 안 칠했습니다 반루사 이거 반루사도 모르신 분들은 반루사도 향이 있어요 제안은 온실에 많이 핀 거에 보면 향이 그쪽에 향이 많이 맡아보면 향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은 확산하는 그런 퍼풍은 아닌 것 같아요 퍼풍으로 피는 거는 1934 1934는 그 근처에만 가도 향이 나요 자 이거는 반루사는 25번 사이즈 좁습니다 완전히 많이 한꺼번에 필 거 같아요 오르르르 얘가 첫 꽃이라 피곤하면 와르르르 필 거 같아요 아 24번을 소개를 안 했네 24번이 누구냐고요 너는 누구냐고요 얘는 솔라발트입니다 바트 바트 솔라발트에 얘도 보라색 얘랑 비슷한 꽃이 또 있는데 얘랑 비슷한 꽃이 어 그지 잠깐요 얘랑 비슷한 꽃이 레드대리색인데 레드대리석하고 얘하고 덴휴일하고 덴휴일 솔라발트에 덴휴일 그 다음에 레드대리석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있던 꽃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꽃 색깔이 달라요 제가 나중에 애들 꽃핀 것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24번 솔라발트에 26번 멋집니다 1126 1126 예 이런 이런 점점 점 박이 꽃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얘 사이즈 엄청 좋네요 제 손이 이 정도 아 이렇게 통통하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26번 1126 아우 26번 26 26 26번 딱 좋네요 그리고 얘는 사이즈 좋고 쏙에서 저기 꽃이 올라오고 있고 입장 너무 좋아요 입장 입장 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줘야죠 잣대를 댈 수가 없네 자 26번 1126 잠시요 27번을 찾아올게요 27번은 울트라입니다 DS 2172 2172 왜 이렇게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냐고요 드미트리스 우크라이나에 사시는 드미트리스 아저씨가 처음에 이쁜 꽃들을 쫙 번호를 매겨요 그런 다음에 그 번호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이제 꽃을 보고 울트라 울트라라고 얘는 지금 꽃이 몇 번 폈다 전 넣고 새로 여기 꽃대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입장도 좋고요 좋습니다 얘는 제가 삽목 안 했나 봐요 잘린 게 없네 셋은 많이 잘 올라오고 있고 울트라 이것도 같이 3만원입니다 지금 이 이 영상에 나오는 꽃들은 다 3만원씩입니다 27번 울트라 27번 울트라 28번 자 28번은 카시오페아입니다 카시오페아 얘 아주 좋아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지금 첫 꽃이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꽃대가 하나 둘 다섯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까지 다섯 개 입장 짱짱하고 빤딱빤딱 좋습니다 28번 자 29번 찾으러 갈게요 29번 어디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29번 유둥 29번 가을 부르스입니다 오 꽃들이 엄청 많이 폈었는데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저 속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가 지금 어 스포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부르스 제가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구대에서 키운 그리고 번식도 많이 시켰고 가을 부르스 많이 이쁩니다 꽃 좀 자세히 볼까요 아이고 가을 가을 꽃이 이렇게 대박으로 많이 핍니다 가을 부르스 자 가을 부르스였습니다 가을 부르스 얘네들은 시방이 없습니다 다 이거 허시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가을 부르스 꽃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다다다 펼 때 엄청 예뻤는데 이거 저희 집에 제일 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번 30번은 제가 좋아하는 숫자학 수학입니다 마치 오 완전히 화사하죠 꽃이 얘는 대륜입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고 어 이렇게 봐도 딱 봐도 대륜이죠 꽃이 큽니다 자 30번 숫자학 바트 숫자학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 번역해 보니까 그냥 그 그 그 수학 숫자예요 수학이에요 영어로 아니 그냥 러시아어로 숫자 그냥 수학이 마치더라고요 마치 자 이거는 꽃대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저 기름칠 안 했다니까 왜 이렇게 보니 오늘따라 또 빤딱거리냐 너네들 저기 안에도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꽃이 쫙 피면은 어 어버이날 이거 잘 정리해서 그대로 예쁜 바구니에 선물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0분까지 3만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문자는 010 9520 2026 제가 밑에다 자막에다 넣을게요 자 문자 먼저 주시고 찜해주세요 자 2부에 또 올게요 1부에 또 올게요 잠시 중 practice 죽으면 треть